제가 저 장을 살짝 만들어볼까요? 장... 바늘을 다져야 되는데... 빈 페트병이 아까... 빈 페트병? 어, 여기다 너 내가 먹은 거 유행한다, 이거. 어? 여기다 넣어? 그러나 이 스프를... 어머, 이렇게 묶여져? 묶여지지. 아주 금방 으깨져야 돼. 이야, 이거 머리 좋아. 저게 이제 칼로 누르는 것보다 저게 더 많은 양을 빨리 으깨 수 있어. 아, 훌륭해. 그래도 머리 좋다니. 멋있게 다졌다는 게... 장을 좀 드시죠. 아유, 좋아지. 아이고, 여기 약간 막장 스타일로. 막장 스타일로. 아이고, 너무 맛있지. 보수가 요즘 진짜... 아이고, 이뻐라. 잘하네. 잘했어. 아, 같이 또 넣어줘야 돼. 요거. 내 옆에 있으면 붕둥이 토닥토닥. 이건 무조건이지. 올려보겠습니다, 선생님. 으아! 고고! 어우, 너무 좋아. 잘한다, 잘한다. 한꺼번에 다 해놓고. 비주얼 샵. 이거 봐시죠. 고고! 아이고, 어유! 전화를 진짜 잘하네. 잘하네, 잘하네. 잘하네, 잘하네. 잘하네, 잘하네. 잘하네, 잘하네. 잘하네. 아, 라임 하나만 더 넣을까? 거기다가? 신맛이 조금... 신맛은 많이 먹네. 신맛은 많이 먹네. 우와. 아, 맛있겠다. 매운 고추. 고소 좀 더 넣을까? 고소 좀 약하지? 와, 색깔 봐. 야, 느낌이 이렇게 매운 향이 다. 매운 향이 다. 스프가 좀 부족한가? 라면 스프? 국물 색깔이 좀 진하지가 않네. 무. 무슨 맛이 날까? 형, 진짜 똑똑하시네. 어? 그 라면, 쌈장 라면 맛이잖아. 그런 라면도 있죠. 아니, 나는 너도 괜찮은데 니 또 안 좋아할 것 같아. 아니, 상관없어. 아, 맛있겠다. 두부만 맛있으면 됐죠, 뭐. 제가 이거 빨리 해서 드릴게요. 조금만 기다리세요. 거의 다 됐거든요, 이제? 아, 힘들었어. 저거 봐, 미쳐버리겠다, 지금. 야, 너희 스코치 괜찮다. 난 저기다가 라임을 뿌렸을 거야, 차라리. 그렇지. 삼내제고. 어? 어? 냄새 좋아. 어? 냄새 좋아. 그치? 그치? 냄새가 진짜 좋았어요.